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덜어놓은 짐예 요한, 덜어놓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바여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이 판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체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야고보, 스테반은 살해됐고 요한은 유배됐습니다.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간 배도가 있었어요. 바울의 예언대로 말이죠. 그리고 사도들이 다 죽자 교회는 본래 조직을 상실했고 하나님 왕국의 열쇠도 지상에서 거둬졌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제는 어디서 진리를 찾아야 하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경전 말씀은 확실하니까 예언자와 사도는 있어야 되죠. 암호스서를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맞아요. 그러나 전도자는 오늘날 우리 신앙이 좋으니까 기적과 더불어 그런 분들은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암흑기 때나 필요했다. 차라리 지금이 세상에 암흑기였으면 좋겠군요. 당시엔 예언자와 사도가 하나님에게서 게시를 받아 사람들을 인도했었으니까요. 주 하나님께서 곧 한 사람과 예언자와 사도 및 세상 어느 때나 있었던 모든 은사, 권세, 축복을 지닌 교회를 일으켜 세우실 걸로 나는 믿습니다. 우린 바로 그런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시와 똑같은 그런 교회 말이죠. 그런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그렇다면 길을 보여주시길 죽게 간구해야겠지. 비가 그칠 것 같으니까 난 이만 가봐야겠군요. 저녁 잘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엘팩, 다음에 또 얘기 나눕시다. 윌포드도 잘 있거라. 안녕히 가세요. 로버트 메이슨은 참 좋은 분이셔. 근데 좀 남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 누가 그런 것들을 믿겠어? 난 믿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육신이 없다네. 육신이 있다면 어떻게 동시에 여러 곳에 계실 수가 있겠느냐. 모세는 하나님과 대변에 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목사님은 하나님은 영이라고 가르치시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은 영이시네.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영적으로 봐야지. 문자 그대로 예서는 안 되지. 예수님은 그러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 이거야말로 문자적인 뜻 아닌가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대로 침례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시는 거죠? 철머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 가운데 살고 있다니. 그런 교리는 필요 없어요. 그럼 먼저 가보겠네. 대체 뭐가 불필요하다는 거죠? 불필요하다고요? 주님 자신이 침례를 받으셨는데도요? 모두들 자기 식으로 경전을 두드려 맞춰 자기 성 갖고 혼합시키는 것만 같아. 참. 대체 침례는 어디 있을까? 왜 그리 혼란스러운 게 많지? 주님의 영이 당신에게 뭔가 중요한 것 즉, 수년 전에 본 시연을 말하라고 하시는구만.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한 시연에 이끌려 과수원에 내가 가 있더군. 배가 고프길래 먹을 열매가 있나 찾아봤지만 나무는 하나도 보이질 않는 거야. 그 많은 나무 중에 열매는 하나도 없고 그래 황당해서 서 있는데 나무들이 쓰러지기 시작하지 뭐야. 회오리 바람에 넘어가기라도 한 듯 말이지. 나는 성을 뻗어 열매를 좀 따서 기쁨에 차 바라보았다니. 그런데 막 먹으려고 하는데 글쎄 시연이 사라지지 뭔가 열매는 맛도 못 봤는데 말일세 먹어보지도 못했어. 무릎을 꿇고 주님께 그게 뭘 뜻하는지를 여쭤네. 그 응답으로 난 주님 음성을 들었지. 주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주께서 그러시더군. 숲의 큰 나무들은 내가 사는 세대를 상징하느니라. 이 세대인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느니라. 하지만 다음 세대에 가면 나 주가 지상에 내 왕국과 교회를 세울 것이니라. 왕국의 열매 또한 다시 이 지상에서 충만히 발견될 것이니라. 너는 살아서 그날을 보며 그 열매를 만져보겠으나 살아서 일을 취하게 되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 내 말 잘 듣게 윌포드. 주님 영이 이 말을 하라고 하시는군. 나는 생전에 그 열매를 취하진 못하겠지만 자네는 취하게 될 걸세. 그러니 가서 그걸 찾게 놔. 나 주님의 crazy 생각을 하시는군. 우리의 별세에 강하시면서 너는 턱의 없는 주님을 받으시지 않나. 우리의 마지막 남성은 tender 일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어떤 일을 단지하고 파트에 아들댓더 소금의 이름으로 그 밑에 아들댓더 가면 아줌마, 들어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성군은 나도 알아. 난 침례받고 싶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 생활하도록 노력해야겠어. 침례는 이미 받았잖아. 알고 있어. 홀리 목사님이 유아 세리를 주셨던 거. 하지만 그 근거가 되는 성군은 어디에도 없더라고. 그 대신 난 침수로서의 침례에 대한 많은 근거를 찾아냈어.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합당하게 침례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던 거야. 결정 잘 내리셨습니다. 왜 하필 우리 신앙을 갖겠다고 결심했죠. 다른 종교도 많은데. 전 침례가 구원에 꼭 필요하다고 믿죠. 성경에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침수로서의 침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그 의식을 변경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 가능한 한 그대로 구세주의 모범을 따를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자 그럼 들어갈까요? 아 그런데 목사님. 자 망설이 있 것도 없이 어서 들어오세요. 물도 그리 차갑지 않은데. 의식을 집행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하나 이해해 주실 게 있어요. 목사님 교회엔 가입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성경에서 찾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내 생각엔. 목사님이 성경대로 의식을 하긴 하지만 대체 사도와 예언자는 어디 계신가요? 목사님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의 조직으로 볼 때 부족합니다. 그리고 일부 교리도 제가 경전에서 본 것과는 틀리고요. 아 내가 맞게 이해하고 있다면 내게 침례받길 원하시죠. 근데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길 거부하시는 건가요? 제가 찾는 게 하나님 왕국이긴 하지만 성경을 보면 목사님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느낌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목사님이 한 선의의 영혼을 나무라진 않으시겠지요? 이 존귀는 나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피펜 목사님에게는 날 침내줄 권능이 없었다는 뜻이야? 아론은 그 권능을 하나님의 예언자의 안수로 부여받았어. 피펜 목사님도 그랬어? 정신 갖고 가야죠.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건데. 아참 고마워요. 권능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 받게 되겠어? 아주만 그럼 우린 저주 받게 될까? 백여 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잠시 둘러봐야겠다는 느낌이 든 건 이곳이 처음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지상에 회복됐음을 선포하러 왔습니다. 아주린 예수 그리스도 네vertyย以ям에 LGBบоровína. 누군가 Aixòarde 받는 건 아니 plein예요. 어서 오하고 Princeäng, Skyrim을 가 Meatballs 입 Another 짓고 그리고 밥은 저희을 잘 찍어 ghierzICH. 어머님을 탐지한다 rate eigenenémon은嬸 vrijaska. 아쉽네요 저분들을 만나봤어야 하는데 저 사람들 누구죠? 전도사들인데 몰몬이래요 여기서 잠시 쉬게 했는데 이제 막 학교 쪽으로 떠났어요 설교를 하겠죠? 설교라면 많이 들었는데 어떤 걸 가르치지? 사도와 예언자에 대해 말하던데요 아주머니는 어디죠?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님이 자신의 왕국을 다시 한번 지상에다 세우고 계십니다 예언자와 사도 그리고 구세주 당시 교회에 있었던 모든 은서와 축복이 있는 그런 왕국 말입니다 여러분은 경전을 읽으면서 이게 궁금했을 겁니다 오늘날 예언자, 사도들, 천사, 시현, 개시 하나님의 음성은 대체 어디 있는 걸까? 혹자는 지금 이 시대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회복되었음에 감사하고 기쁩니다 지상에 예언자가 다시 계시기도 하고요 더불어 개시도 있고 인간이 하나님 음성을 다시 듣게 되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침례받고 싶습니다 정경하는 메이서신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의식이 정확한 형태로 회복됐답니다 전혀 춥지 않은데요 권능 즉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에게서 친례의식과 안수를 받았는데 그들은 고대 사도들로부터 직접 그걸 받았습니다 또한 말하노니 성신을 받으시라 전 하나님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세우셨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셨음을 알며 전 거기에 가입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전 그 안에서 생사를 같이 할 겁니다 이제야 왕국을 찾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허락하셔서 그분의 왕국과 강림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길 강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아멘